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주사제 이브실드 투약이 당일 투약으로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이달 초부터 실시하던 이브실드 예약 투약을 오늘부터 당일 예약 후 투약도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브실드 투약 대상자는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등이며 9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강릉 678명, 동해 324명, 속초 221명 등 모두 4,167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5만 3천여 명입니다.